전 세계 나라별 신기한 국경선 베스트 10 어떤 신기한 국경선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, 대한민국과 북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경계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환한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두 번째, 노르웨이와 스웨덴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경선은 하나의 긴 도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눈이 쌓이는 겨울이 되면 국경선을 따라 스노우모빌이 빅 재미를 줍니다 세 번째,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의 길이가 3000km가 넘고 높은 단장이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국 땅으로 불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세워진 단장입니다 네 번째,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는 도시 내의 경계선이 존재하는 특이한 국경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, 중국과 몽골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도로에 큰 두 마리의 공룡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, 스위스와 프랑스 스위스와 프랑스 경계선은 도시 내에 존재합니다 특이한 점이 그 경계에 호텔들이 있는데 양쪽 법률적 규제도 다릅니다 일곱 번째,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확연히 구별되는 산림들에서 각 나라의 산림에 대한 보호법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 이 세 나라의 국경은 물의 경계로 나눠지고 반듯하게 자로젠 듯 나눠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, 오스트리아, 슬로바키아, 홍가리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해져 있는 곳에 피크닉 온 것 같은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열 번째, 네덜란드와 벨기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특이한 국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안에 벨기에 땅이 있고 그 안에 네덜란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국경이지만 쇼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나라별 국경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오스트리아랑 홍가리랑 슬로바키아 국경선에 있는 식탁이 뭔가 대단한 식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되게 소박해서 귀엽고 예뻤어요 한 발자국만 넘어가도 다른 나라가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며 또 신기한 놀아버지 지금까지 나라별 국경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찍는 동안 뭔가 거기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